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저가 농가주택을 비롯해 일부 상속주택에 대해 종부세 주택수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부 이주택자들은 현재보다 종부세 부담이 줄게 되는데요.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주택자인 A씨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공시가격 천만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앞으로 A씨는 다주택자로 간주돼 1주택자였던 때보다 종부세를 13배 넘게 내야 합니다. 정부가 A씨와 같이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된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산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상속주택에 대해 종부세 주택수 산정 시 제외하는 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가 농가주택도 종부세 주택수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 채의 농가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다시 1주택자가 되면서 공시가격 11억 원 기준을 적용받게 돼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또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과 농가주택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돼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골의 농가주택이나 상속으로 인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어느 정도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한편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정안을 확정하는 대로 다음 달 세제 개편안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피즈 박연신입니다.